안녕하세요! 야 아무도 없어! 야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! 전세했다 전세했다! 야야야 오늘 먹고 죽자! 야 오늘 아무도 죽갈 생각하지마! 야 오늘 진짜 빼지마! 진짜 오늘 취해야 된다잉? 야 시작하자! 오케이! 하나님 여기 소주 두 병 주세요! 와 드디어 쩡각이다! 드디어 퇴근이다 야 오늘 취하지마 야 진짜 아무도 취할 생각하지마 야 진짜 쓸데없이 텐션 높이지마 야 시작하자 오케이 야 씹어먹어 야 안주 뭐 시킬래? 어 한 번 보자 어? 야 여기 모둠에 3만원인데? 겁나 싸다 모둠에 3만원? 야 진짜 개비싼데? 야 야 메뉴판 뒷장까지 넘기지마 앞에서 골라 그냥 야 이거 어묵탕 9천원 있네 이거 시키자 아 그래 먹다가 물 부으면 돼 오케이 그럼 어묵탕 시킨다? 어 야 맥주도 한 번 시킬까? 아이씨 아이씨 아 왜? 아 맥주는 음료수지 너 술 취하? 아이 그게 아이고 나 지금 맥주 안주로 먹으려고 그래서 시키자고 한거거든 야 맥주 먹으면 안돼 맥주는 배만 불러 어 나 맥주 먹으면 안돼 나 맥주 먹으면 풍화 야 통풍관리 초기에 잘해야된대 나 그러면 소주랑 모둠에만 시킨다 오케이 오케이 아 맞다 너 근데 차 가져왔잖아 어 나 대리 부르려고 아 너 그 집 장충동 쪽이지? 어 왜 가다가 떨궈줘? 아 제발 나 가다가 떨궈줘 아 싫어 나 엄마 카드라서 택시비 많이 나면 혼난다고 아니 나 그냥 족발집 아무거나 보이면 거기서 내려주면 돼 아 싫어 저기 잠깐만 너네 혹시 지금 집 갈 생각하고 있는거니? 아 아이 김규남이 너 오늘 집에 갈거니? 아 오케이 나 내일 아침 9시 알반데 그때까지 먹다간다 야 나 이거까지만 먹고 간다 왜 내일 출근이야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쉬고싶어 빨리 빨리 먹고 집에 가자 아 맞다 제빈이 결혼했더라 그래? 너 결혼식 갔어? 크 아니 나도 푸사보고 알았어 제빈이? 와 10년 만에 들어본다 잘사나? 잘잘더라 그래? 응 우리 엄마랑 제빈이 엄마랑 아는거 같은데 저번에 결혼식도 간거 같잖아 아 그래? 아 어머니 건강하시지 우리 엄마 내가 지난달에 다낭여행도 보내줬다 어우 휴놈이네 근데 우리 엄마 평소에 이제 이때가 내가 전화하면 내 전화를 안받아 아 엄마 전화 좀 그만하네 좀 있다가 들어간다고 아 진짜 빨리 자취하고 싶다 나 내년에 알바비 먹어서 바로 자취할거야 아 오늘 그냥 제빈이한테 재워달라 볼까 와 나 제빈이 못본지 진짜 오래됐다 나 저번주에 보고 못 봤을걸? 아 나도 진짜 오래됐어 난 한 2주 됐을걸? 아 나 허락받았다 오케이 오케이 아 맞다 나 헬스 끊었다 오 여름에 오토파크 갈라고 어 이번 여름에 진짜 몸 제대로 만든다 아 맞다 나 헬스 끊었다 그래? 의사가 가래? 어 나 품 관리해야 돼서 진짜 조심해 넌 야 보충제 같은거 함부로 먹으면 안된다 해 나 못만들려고 하는거 아니야 나 살려고 하는거 어 왜 이렇게 졸리냐 엘씨야? 지금 10시 10시? 야 추 저녁이네 오케이 마셔 마셔 야 그만 마셔 너네 진짜 힘들어 그래 너 취했어 나 안 취했어 나 이거 실수로 떨어뜨린거야 야 니 이거 깨면 돈 물어줘야돼 우리 돈 없어 와 진짜 내 통장에 100만원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아 내 통장에 100억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아 그니까 남의 돈 벌기 너무 힘들다 야 힘들으면 말해 우리가 같이 술 먹어줄게 야 짠이나 하자 야 오케이 짠한다 짠하자 짠 짠 짠 숨이 일어나자 가자 아 이차하자 이차하 야 이거 먼저 계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내일 돋보열줄게 야 여긴 그냥 내가 살게 어 야 잘 먹었다 어 야 재민이 내일 실험된다는데 내일 또 술 먹을 사람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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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산 좀 해주세요 야 그럼 우리 또 다음에 언제 보냐 다음 명절에나 보겠지 뭐 그러겠네 나 먹어야겠다 자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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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